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실천신학 석사 과정에 사회적 목회와 청소년 청년 지도자 예배 설교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실천신대 이정익 총장은 신설 과정에 대해 미래 준비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 과정 중 사회적 목회는 목회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공동체 운동과 이중직 관련 신학적 연구 등 실무적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청소년 청년 지도자 과정에는 현장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지속적인 멘토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